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고난과 영적 성숙을 주제로 3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. 새벽기도회 첫날 이영훈 담임 목사는 고난과 위로를 주제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전했습니다. 이 목사는 경제적 어려움의 환란이 절망케 하더라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며 성도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이번 기도회는 7일까지 매일 새벽 5시, 8일엔 새벽 6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.